아 옛날이여 작년 2019년 겨울 이맘때가 그리운 오늘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연말을 보낸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춘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함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2단계는 9시 이후부터는 모든 게 멈춤 단계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수도권보다는 확진자가 비교적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스럽지만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춘천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호반의 도시인데 외부 사람들이 안 오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든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된 현지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에 따라 9시 이후부터는 음식점이나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 이외에는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9시에 촬영한 에마골 한심포차 사거리 모습입니다 코로나 격상 전에는 아주 핫한 곳인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도 자영업 분들이나 춘천 시민들이 잘 지켜주시고 계시네요 강원대 먹자 골목도 마찬가지로 9시가 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예전 모습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이곳은 중앙로 지하상가입니다 사람 하나 없이 상가들도 문을 닫았네요 명동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최고인 것 같아요 시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를 걱정하고 어서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다들 피해를 감수하고 지켜지는 모습들이 해외국가와 비교되는 모습이네요 오늘 촬영을 하면서 기분이 보였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맘때는 이 거리가 사람들로 북쪽이긴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네요 누적 확진자가 14일 현재 125명을 기록 중인데 춘천 시민의 거리두기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일단 12월 28일 자정까지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년 초에도 같을 것 같아요 28일까지 춘천시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도 매일 진행된다고 하니 감기 증상이나 뭔가 이상 증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로 바로 가셔서 검사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춘천시청 광장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재하의 종소리, 타종식 행사는 취소됐다고 하네요 그냥 가족과 집에서 종 치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